천천히 쏠꺼 내 쪽에 하나 있는데 으아악! 놀래라 씨 가든지 나이스 시작이 좋아 그리고 붙었잖아 북쪽 아까 야 꿀잽 잡았어 나이스 나 쏘네 말하는 거지 응 거기서 많이 본 닉네임인데? 그냥 가줄게 아 가운데 앞 면 오른쪽 가운데 삼성 힐 다 잡아? 난 내 앞에 구르는 거 잡을게 힐 아 뺏었다 뒤에 저 잡았어 당연히 있어 얘 또 간다 아이 저 구르는 거 개아무지게 구르네 옆집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힐 들어갔어 어 모아볼래? 두 명 타했다 두 명 나이스 잡았어 차 소리 또 난다 시동 깠는데? 방금 거 봐야겠다 바퀴 깨버려 야 나도 미친 놈인데 그냥 여어 아 뺏겼잖아 나 그거 집중은 못하고 나 바빠지 나 말했음 야 대구에 차 들어온 거 같다 근데 대구에? 응 다 들어갔어 3명 네 서비스 가셔? 보다 조금 더 길게 와 진짜 도라이다 작정하고 왔어 야 이노닉스 끌어치기 좋았다 뭐야 너 이건 또 뭐야 아 또 쏠거든 쌀자리 개맞네 쌀자리 개맞네